여러분 지금부터는 국낭극복에 동참한 의병과 승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592년 임진왜란 때입니다.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한지 20일 만에 한양성이 함락되고 임금은 저기 의주로 피난을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실 중간에 관군이 뭡니까? 거의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을 막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이때 곳곳에서 관군이 아닌데 떨쳐 일어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의병과 승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병장 하면 곽재우, 김천일, 조헌, 정문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중에서 경상도 의령에서 처음으로 임진왜란 가장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곽재우입니다. 이 곽재우는 조식의 제자였죠. 그런데 전란이 일어나자 자기 집 간호들을 추측해서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켰고 나중에 의병 규모가 수천명으로까지 불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곽재우의 활약은 바로 정암진 전투가 하이라이트죠. 이 정암진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면서 호남, 전라도 쪽으로 진출하는 일본군을 막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곽재우는 붉은색 옷을 입고 항상 맨 앞장서서 적과 싸웠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곽재우를 홍의 장군이라고 불렀던 거죠. 또 곽재우 말고 또 어떤 인물이 있냐면 조헌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의병을 일으킨 조헌은 나중에 700명의 의병을 이끌고 금산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원 죽음을 맞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저기 함경도에서 활약한 정문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천일, 고경명 이런 의병들이 곳곳에서 활약을 하면서 일본군을 물리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승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승병은 승려들로 조직된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선사회에서 유교사회이기 때문에 불교, 승계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국난을 당하자 의주로 피난한 선조는 묘향산 있는 서산대사를 불러서 국난 극복에 동참할 것을 요청을 하죠. 서산대사가 당시 고령의 서산대사가 구심점이 돼서 전국적으로 승병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서산대사는 너무 고령이라 서산대사의 제자였던 사명당대사가 실제로 승병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와 사명당대사가 이끄는 이 승병은 1593년 1월달에 평양성 탈환전투가 있어요. 이 평양성 탈환전투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명당대사는 포로송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국난을 극복하는 데 떨쳐 일어난 이름없는 백성들 바로 의병과 승병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